바람빵 뚜루뚜루 바람빵 뚜루뚜루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월건면 주민자 질의장 김용트라고 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2020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일괄전환이 되었습니다. 일괄전환이 되면서 이래저래한 그런 위기와 봉착도 많았었고요. 주민자치계획 이름도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코로나19를 뚫고 여름의 장대비를 뚫고 주민자치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수립을 토대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의제를 가지고 202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 번 가지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주민자치회로의 그런 바뀌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집행하고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주민자치의 생각이 아닌가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이러저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주민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저희들이 올바른 활동을 통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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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